이 질문은 하삭춘입니다. 어, 하이? 응. 100에 반? 얼마인지... 100에 반? 아, 50. 100. 다시 100이요. 이거 처음에 말한 거 틀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아까 50... 아니, 아니에요. 왜 이제 계산 상황에서 중얼중얼한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우리... 아니, 이렇게 문제 변별력을... 이 사람은 왜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야? 100! 100! 왜, 왜, 왜? 50 곱하기 2잖아요. 왜? 저 곱하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왜 곱하기... 아니, 저게... 2분의 1으로 나누어. 아니, 이거 얘기하지 마요. 2분... 뭐 왜 곱하기... 100에 반이 뭐예요? 50. 50 곱하기 2. 왜 곱하기 2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아, 뭘... 빨리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100이라고... 지금 100 그대로 따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100에 반을 나누면 50이죠. 근데 50인데 뭐예요? 저기... 2가 있죠? 자, 50 곱하기 1은 50이죠? 50 곱하기 2는 뭡니까? 100이잖아요. 아니, 2분의 1에서 왜 하나씩 곱합니까? 내 마음이... 나는 거 같아, 내 마음이... 이상한 남자... 마 생랭. 마음이 섹시한 남자. 아니, 뇌는 전혀 섹시하지 않고... 마음이 자꾸... 마음이 자꾸...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포스턴 1세는 왜 이래? 포스턴 1세는 왜 이래? 아, 설명해주세요. 아, 하석진 또 신났네, 신났네. 아니, 이거 너무 싫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이게 붐으로 가고 200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이잖아요. 아니, 저걸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약간 함정이 있는 거죠. 아니, 이거 50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저거 보면 딱 100의 반을... 감독님? 네. 100의 반이 뭐죠? 50이요. 50이죠? 50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개념. 그럼 25 아니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누면 25고. 아니, 2분의 1를 곱하면 25죠. 0.5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아, 나누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 못 했죠? 아니, 미국 사람을 한국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의 비를 기울이잖아요. 나누다가 그러면... 허경영이 형제 자꾸 마음의 눈을 떠. 마음의 눈을 떠. 마음의 눈을 떠. 마음의 눈을 떠. 조만간 공중부양하겠네. 내 전화. 내 전화. 내 전화. 준비됐나요? 덧셈팔셈 해가지고요? 왜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앞차 번호 보면서 저런 놀이 늘 하잖아요. 응, 맞아요. 네. 이렇게 누가 전화번호 알려주면 항상 그 숫자들 가지고 어떤 숫자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게요. 외우는 게 도움이 되고. 이야, 이정은 멋있다. 자, 저는 일단 어학을 전공했고요. 아니,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입니다. 풀려고 노력을 좀 해봐요. 괜찮습니다. 이건 틀린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자, 9가 5개죠. 9. 9. 9. 9. 9. 9. 멋집니다. 거꾸로 하면 6. 6. 6. 참신합니다. 6. 6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풀고 있는 건가요? 3개를 곱하면 18. 더하면 18일 것 같은데요? 더하면 더하면 18 18 곱하기 18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인도사람이 쌍욕, 쌍욕. 김지석 씨는 그냥 뇌풀기 없고요. 이제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리 와. 김지석 씨 너무 보는 티가 납니다. 아, 난 저거 포기. 어, 감독님. 나 포기. 이장훈 씨 풀었어요? 풀었어요, 깔끔하게. 풀었어요, 깔끔하게. 서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오늘 포텐 나오는 거 같아요. 오늘 포텐 나오네. 좋아. 이 공개가 역시 인사는 뭐야. 약간 조교 포스야. 인도 수학자다. 인도 수학자. 안녕하십니까? 99 더하기 1이 100이 된다는 데에서 차관을 한 풀이법입니다. 오. 그러면 2개의 9를 가지고 99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1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 9랑 9를 나누면 1이 되겠죠. 어? 잠깐만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아니, 문과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저기요. 우리 이번에는. 나뉘기로 표시를.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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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이 2개가 생겼잖아요. 네네. 1 2개를 가지고 또 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면 됩니다.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요. 1. 2. 2. 3.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해법에서는 이미 100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뒤가 먼저 개선이 되니까요. 맞아. 근데 문과생들을 위해서 죽어보자. 죽어보자 죽어봐. 죽어보자 죽어봐. 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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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석 씨도 이제는 이게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어보자. 춘호의 불이호. 되게 떨린다. 멋있었어요. 이장은 멋있다. 이장은 멋있다. 이장은 멋있다. 난 관심도 없어. 자, 갑시다. 파이팅! 직선 하나만 그어서. 등고는 건드리지 않는다.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 여기서 등고는 건드리지 않는다. 아이 쉽네. 나 바보인 줄 알아 지금? 참 나 이상하다. 나는 완전 바보인 줄 아네. 아니 모르겠어 이거. 카이스트. 춘호. 아 정말 답답하네.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나 했어. 들고 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꼴. 어? 왜? 직선 하나만 그어서. 올바른. 원구이. 직선 하나만 그어서. 올바른. 원구이. 다시 한 번 쓰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등고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돌려드릴 테니까 일단 드론은 주세요. 신났네 또. 오랜만에 맞추면. 카이스트 구역. 제 생각에는요. 이 등으로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직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감독님 잘 보세요. 이 무기. 여기 탑을 제시했어. 좋았어. 좋았어. 많이 놀랐습니다. 야 근데 어렵다. 이거 참. 지금 등호 없애려고 반복하신 거였어요? 네네.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와가지고. 나의 직관을 좀 볼래요.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이장원 씨. 오 좋아요. 슬슬 이제 내가 풀리고 있어요. 풀린 거 같아요. 네. 본인만 맞춘 거예요 지금.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 저 근데 숫자 약한데. 이원쌍. 이원쌍. 오 마이. 아 뭐야. 이게 뭐야. 뭐를 넣어가지고 98을 만들면 되는 거죠? 아니 숫자를 적어야 된다. 저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겁니다.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에 알맞는. 그랜드슬램. 또 맞춰보라고요? 뭐 느낌이 와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아 알겠다. 고맙습니다. 알겠다. 잠시만요. 진짜 나만 모르는 거죠? 저도 몰라요. 그냥 해본 찍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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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다. 자 오케이. 잠깐만 먼저 설명해 보세요. 아니 감독님. 저는 맞혔어요. 자 그러면 본인 걸 여기다 쓰시고. 감독님은 칠판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아. 아. 맞혔어. 진짜 다 아는 거죠. 진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죠. 네. 자. 게임 좋다. 지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아 전 몰라요. 저는. 저는 여기를. 5, 8이라고 생각했어요. 5, 8이요? 네. 왜요? 왠지 이. 패턴이 16, 0, 6. 8, 8 하는데 5가 없어서. 5, 8 하면 왠지. 이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 논리적 근거도 없고. 왜요? 정답은? 정답은? 78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 다운. 86. 87을 뒤집어서 쓰는 거죠. 그쵸. 87. 와 천재 천재.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거꾸로 보면. 86, 87, 88, 89. 86, 87, 88, 89. 아 대박. 마음으로 봤나요? 마음으로 봤죠. 마음의 눈으로. 감독님. 보니까 5가 없어서 5를 쓰신 거예요? 아 왠지. 딱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밸런스. 밸런스. 인테리어 하십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뇌풀기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뇌가 풀리지가 않고. 또 꼬여요. 그러니깐요. 자 그럼 문제. 네 잠시만요. 끊어가겠습니다. 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